. . 꼽고 놓고 90도가 돼야겠지. 그런데 90도가 이렇게 보면 여기서는 90도 맞지?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겠어. 맞지?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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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씨 이렇게 짧게 잘라버렸어 뭐라구요 이렇게 푸시하는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잘라야되는 거 보거나 좀 뒤에서 살짝 아니지 또 짧아지니까 여기대로 잘라봐 그 라인을 따라 가지고 하지 말고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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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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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